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 최종 시항까지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소용 여부를 최종 논의합니다.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권주자들은 체병특검법을 놓고 시각차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저녁 전남 영광의 한 주택에 불이 나 80대 노부부가 화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10대 아동이 숨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승용차가 택시와 버스정류장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서남부 지역에서 무장세력에 의한 연쇄 총기단사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 등 9명이 숨졌습니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몰려있는 유럽엔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비와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